한 번에 보는 핑계를 한 번 보여주에요 멍로크와 트와이스 론 몰타임 노 하이터치 엄마가 최고에요 엄마가 일본어로 뭐해요? 이 라운드, 좋아하는 미션 코로나에 관한 일상은 제가 조금 아래를 하셨는데 좀 심각해 보셨어요 텐션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사실 원수였어요 진짜 좋아! 하나 둘 셋 하이터치 씬이 왔어요 하이터치 씬이 왔어요 재밌어요? 아 재밌어요 아 뭐.. 아 너무 재밌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많이 오셔서 여러분이 더 잘 되었어요 안녕! 빨리!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요 예 단수야 이거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빨리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